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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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나는 안 해도 돼 안 해도 돼 나 나 괜찮아 아유 안 해도 돼 이런 거 다 부끄러운 족갈래 안 해도 돼 안 해도 돼 화나 화나 아 안 해도 돼 나 내 달려 흘러가는 척 안 해도 돼 내 차는 눈 눈이 그 사람 그러면 안 돼 동경 같았던 눈이 내 손 그 눈이 더 아름다워 천천히 쉬는 내 학습보다 하지 그 styling 기사라는 날 꿈속에 영원 구우로 한번 국밤을 삼키며 오르내로 눈에 나여 기관한 인생 지금 구우냐 아 눈물방울 삭히면 모든 자연으로 새우면 웃기면 새우면 지금부터야 준비됐어요? 자 우리 그러면은 이제 열심히 날씨도 선선하니까 재밌게 해드릴게 알았죠잉? 대신에 박수하고 함성 많이 질러주고 좀 앵콜 좀 해요 앵콜 여기는 저기 영어 몰라 앵콜? 앵콜 모르면 제 창도 똑같은 말이요 제발 좀 해줘 아주 죽었어가지고 앵콜 소리 듣기가 왜 이렇게 힘든지 작년에는 우리 막 나오자마자 사람들 난리났어요 진짜 장사도 잘 듣고 올해는 왜 이렇게 힘든가 모르겠어 아무리 경고가 어렵더라도 여러분들이 힘을 내야 저희들도 힘내죠 알았죠? 여러분들이 힘이 없으면 공연자들 힘이 없는거요 자 다같이 박수 합성 가자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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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ambling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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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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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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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